마심 내외와 원님의 아들 황해도 수안군 대성면 도하리에 큰 굴이 하나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굴을 마십굴이라고 한답니다. 이 굴은 깎아 세운 듯한 절벽에 뚫린 석굴로 입구 높이가 30척이나 되어 선체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내 좁아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기어서야 겨우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굴의 깊이를 재보지 못했지만 그곳 사람들은 마십굴 깊이가 50리나 된다고들 하지요. 이 마십굴에 얽힌 이야기랍니다. 옛날 도하리 산골에 마십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마십은 부지런하고 착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장 꽤 많은 사람들이 볼 적에는 어수룩한 바보였지요. 그런데 이 바보 마십의 아내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지도 곱고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는 여자였답니다. 모두들 바보 마십의 아내로 살기에는 아까운 여자라고 수근거렸지요. 그렇지만 남이야 뭐라고 하든 마십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해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마십이 눈 쌓인 산속에 들어가 나무를 하다가 문득 바위 틈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마십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흔들자 사냥꾼 차림을 한 그 사람은 겨우 눈을 떠서 한 번 쳐다보고는 도로 정신을 잃는 것이었어요. 마십은 나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죽어가는 사냥꾼을 지게에 얹어 지고는 부리나케 집으로 달려 내려왔답니다. 그날부터 두 내외가 정성껏 돌봐주어서 드디어 사냥꾼은 되살아났지요. 고맙소. 나는 이 골 원님의 아들인데 혼자서 사냥을 나왔다가 길을 잃는 바람에 그만 쓰러졌던 것이오. 당신들 덕분에 죽을 뻔한 목숨이 살아났으니 이런 고마울 때가 어디 있겠소. 원님의 아들은 이렇게 마십 내외한테 인사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몸을 추스르는 사이에 가만 보니 바보 같은 나무꾼의 아내가 너무나도 예쁜 것이었어요. 원님의 아들은 마십이 일하러 나가고 없는 사이에 그만 욕심이 생겼지요. 당신은 이런 산골에서 나무꾼하고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여자요. 그러니 나하고 갑시다. 내가 온갖 호강을 다 시켜주겠어. 그렇지만 마십의 아내는 끄떡도 않고 오히려 원님의 아들을 나무랐어요. 이 무슨 망측한 소리요. 남편이 돌아오면 일러서 혼내줄 터이니 당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오. 곰곰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여자가 마음을 돌릴 것 같지는 않고 게다가 그 몸으로 마십의 힘을 당할 수도 없겠거든요. 그래 그 길로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으로 오긴 왔지만 암만 해도 마십 아내의 모습을 잊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힘센 장정들을 여럿 데리고 마십의 집으로 가서 강제로 여자를 뺏기로 하였답니다. 마십이 아무리 힘이 세어도 여러 명의 장정을 이길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놈아! 살려준 은혜를 이렇게 감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원님 아들은 밧줄에 묶여서 울부짖는 마십이 좀 안 됐던지 웃으면서 말하였어요. 네 은혜도 크니 저 바위에 굴을 오십 리만 뚫으면 아내를 돌려주마. 마십은 그날부터 망치와 정을 들고 미친 듯이 바위에 매달렸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뭘 하고 있는 건가? 굴을 뚫고 있소. 무슨 굴? 아내를 되찾는 굴이오. 굴로 아내를 되찾아. 오십 리만 뚫으면 아내가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는 데다 마십이 불쌍하기도 해서 백일만 밤낮으로 뚫어보게 오십리가 뚫릴 걸세. 하고 격려 반 조롱 반 일러주고 지나갔답니다. 백일이라고? 백일만 뚫으면 오십리 굴이 뚫린다고? 마십은 사람들 말을 고지 듣고는 바위에다 하루에 하나씩 금을 새겨가며 밤낮으로 굴을 뚫어 나갔지요. 이윽고 바위에 새긴 금이 백개가 되던 날이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 마십은 있는 힘을 다해 망치를 휘둘렀지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마십이 마지막 정을 냅다 후려치자 갑자기 바위에 커다란 구멍이 나며 헤아릴 수 없이 깊은 굴이 나타났어요. 본 뒤 그 산속에 깊은 굴이 있었는데 바위가 그 굴을 막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십이 기뻐 어쩔 줄 모르며 굴을 따라 들어가 보니 그 굴의 반대쪽 구멍이 바로 원님이 사는 집 뒤뜰로 뚫려 있었어요. 마침 뒤뜰을 산책하던 마십의 아내가 굴에서 나온 남편을 보고는 여보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반갑게 달려와 둘이 함께 굴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이를 본 원님 아들이 장정들을 불러 두 사람을 잡으러 굴 속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장정들이 들어가자 하늘이 울리고 땅이 흔들리면서 굴이 무너져 모두 갇혀서 죽고 말았지요. 그 뒤로 마심 내외를 본 사람은 없었대요. 그리고 마심이 뚫어놓은 굴에서는 많은 물이 흘러나와 지금도 작은 내를 이루고 있다고 한답니다. 왕자의 발목을 문 닭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의 좋은 형제가 살았답니다. 형제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었지요. 그래서 나무꾼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몹시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날마다 부지런히 일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밥, 저녁에는 죽을 먹을 수 있었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나무단을 지게 해 지고 장으로 갔답니다. 닷새에 한 번 열리는 장날이었지요. 장터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아침부터 북적거렸어요. 형제는 장터 한 구석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손님을 기다렸답니다. 오, 너희들 왔구나. 나무를 하느라 고생이 많았지. 형제에게 인사를 건넨 것은 단골 손님 아저씨였지요. 아저씨는 어린 형제가 고생이 많다며 언제나 나무를 사주셨어요. 나무값을 받은 형이 말하였답니다. 아저씨, 돈을 더 주셨는데요. 나무값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너 두어라. 나한테 이토록 좋은 나무를 주는데 그 정도 값은 받아야지. 형제는 아저씨의 집에 나무단을 날라다 주었어요. 고마운 아저씨야. 저분 덕분에 오늘도 나무를 다 팔았어. 아저씨는 어째서 우리한테만 나무를 사실까? 오늘은 나무값을 더 주시기까지 했잖아. 그건 우리가 불쌍해 보여서일 거야. 부모님도 없이 둘이서 고생한다고 늘 안쓰러워하시잖아. 형제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장터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닷새 동안 먹을 양식을 샀지요. 장터 입구에서는 어떤 남자가 병아리를 팔고 있었어요. 상자 속에는 노란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울고 있었답니다. 병아리 사세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병아리예요.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되고 닭이 알을 나 병아리가 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병아리를 사세요. 동생이 병아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하였어요. 형, 나도 병아리를 키우고 싶어. 이 병아리를 사면 안 될까? 안 돼. 다음 장날에 나무가 팔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형은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몰라. 아저씨가 그랬잖아.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되고 닭이 알을 낳아 병아리가 된다고 우리는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동생은 형에게 병아리를 사달라고 때를 썼답니다. 병아리를 사주지 않으면 나무를 하러 다니지 않겠다고 때까지 썼지요. 형은 할 수 없이 동생에게 병아리를 두 마리 사주었답니다. 병아리를 키우는 것은 동생의 몫이었어요. 동생은 정성을 다해 병아리를 돌보았지요. 때마쳐 모의를 주고 마실 물도 챙겨주었어요. 형, 우리가 집에 없을 때 족제비나 고양이가 병아리를 해치면 어쩌지? 어쩜 매나 솔개가 병아리를 낚아챌지도 몰라. 그럼 우리를 만들어 그 속에 넣어두면 되잖니. 배고프면 먹으라고 모의도 넣어주고. 아, 그렇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동생은 병아리를 위해 커다란 우리를 만들었답니다. 병아리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났지요. 가을이 되었을 때는 포동포동한 암탉과 수탉이 되어 알을 낳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암탉이 알을 낳았답니다. 그런데 보통 알보다 몇 배가 더 크고 황금빛을 띄었지요. 형, 알이 이상해. 꼭 황금덩어리 같아. 정말 그렇네. 오늘이 장날이니 달걀 가게에 가서 팔도록 하자. 보통 달걀보다 몇 배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이야. 형제는 나무단을 팔러 장터에 갈 때 알도 가지고 갔답니다. 아저씨, 달걀 사세요. 달걀 가게 주인은 알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보통 달걀이 아니고 황금알이잖아. 너희들 이거 어디서 낳느냐? 우리 집 암탉이 낳았습니다. 아니, 뭐라고? 이것은 먹을 수 있는 알이 아니라 황금덩어리란다. 금빵에 가서 팔아야겠구나. 형제는 황금알을 들고 금빵으로 갔답니다. 금빵 주인은 황금알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지요. 달걀 모양의 황금덩어리잖아. 너희들 이거 어디서 낳느냐? 혹시 도둑질한 것은 아니겠지?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황금알은 우리 집 암탉이 낳은 것입니다. 그래? 암탉이 황금알을 낳다니 참으로 신기하구나. 얘들아, 다음에 또 암탉이 황금알을 낳으면 우리 가게 꼭 가져와야 하느니라. 다른 가게에 가져가지 말고. 알겠지? 금빵 주인은 신신당부를 하며 자루에 돈을 가득 담아주었어요. 형제는 돈 자루를 받고 하마터면 기절할 뻔 하였지요. 형, 이게 다 우리 거야? 그래, 황금알을 팔고 받은 돈이잖니? 형, 우리 이 돈으로 쇠고기를 사자. 나는 그 전부터 쇠고기가 먹고 싶었거든. 좋아, 고깃간으로 가자. 형제는 고깃간에 들러 쇠고기를 샀답니다. 그리고 쌀가게에 가서 쌀을 한가만히 사고 옷가게에 가서 옷을 샀지요. 그래도 돈 자루는 줄어들지 않고 거의 그대로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형제는 마당에 숯불을 피우고 쇠고기를 굽기 시작하였답니다. 고기 굽는 냄새는 담장을 넘어 이웃집까지 퍼졌지요. 안방에 있던 이웃집 아주머니는 코를 킁킁거렸어요.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고기 굽는 냄새네. 명절도 아닌데 어느 집에서 고기를 굽는 것이야? 아주머니는 슬그머니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답니다. 고기 굽는 냄새는 옆집에서 풍겨오고 있었지요.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구나. 가난한 나무꾼 형제네 그 집에서 고기를 다 구워? 아주머니는 담장 너머로 옆집 마당을 훔쳐보았어요. 형제가 숯불에 쇠고기를 구워먹고 있었지요. 아주머니의 눈꼬리가 위로 올라갔답니다. 저 녀석들 보게 남의 소를 훔쳐와서 고기를 굽고 있는 모양이구나. 저놈들을 관가에 고발해야겠다. 그때 꼬끼오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러자 동생이 반갑게 소리쳤어요. 형! 우리 닭이 또 황금알을 낳았나 봐. 그런가 보구나. 어서 가보자. 형제는 고기를 굽다 말고 우리로 달려갔지요. 암탉은 이번에도 황금알을 낳았답니다. 형제는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형! 우리 닭이 날마다 황금알을 낳으면 우리는 금방 부자가 되겠지. 물론이야. 앞으로 나무꾼 노릇을 하지 않고 편히 살게 되었어. 아주머니는 담장 너머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는 군침을 꿀꺽 삼켰답니다. 황금알을 낳는 닭이라고? 저 닭만 있으면 큰 부자가 되겠구나. 이 아주머니는 평소에 형제에게 보릿살 한 대빡 구워주지 않는 노랑이였어요. 그런데 형제가 황금알을 낳는 닭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는 쌀과 반찬을 들고 형제의 집을 찾아갔지요. 아이고, 너희들 부모님도 없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거라도 바꿔라. 이웃끼리 서로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참, 너희 집에 있는 닭이 황금알을 낳는다며? 예, 아주머니. 신기한 닭이로구나. 얘들아, 그 닭을 나한테 빌려주지 않을래? 딱 하루만 말이야. 우리는 이웃사촌인데 서로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지 않겠니? 좋아요. 저희에게 쌀과 반찬을 주셨는데 우리도 보답을 해야지요. 마음씨 좋은 형제는 아주머니에게 암탉을 빌려주었어요. 아주머니는 암탉을 자기 집 벽장 속에 가두고는 동네방네에 떠들고 다녔지요. 우리 집에 황금알을 낳는 닭이 있어요. 모두들 구경하러 오세요. 이웃고 아주머니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암방뿐 아니라 마당에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답니다. 아주머니는 벽장 문을 열고 암탉에게 말하였어요. 암탉아, 암탉아, 황금알을 낳아다오. 그러나 암탉은 황금알을 낳지 않고 아주머니만 멀뚱멀뚱 바라보았어요. 황금알을 낳는 닭이 어디 있다고 그래? 저 여자에게 속았네. 사기꾼이잖아. 아니면 머리가 어떻게 되었든가. 사람들은 아주머니를 비난하고 돌아가 버렸지요. 아주머니는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졌어요. 아주머니는 암탉을 집어들어 대문 밖으로 내던졌답니다. 바로 그때 사냥을 나온 왕자가 아주머니의 집앞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암탉은 갑자기 왕자의 발목을 꽉 물어버렸어요. 아야, 이거 놓지 못해. 왕자는 몸부림치며 닭을 떼어놓으려고 하였답니다. 하지만 암탉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지요. 왕자는 할 수 없이 닭을 발목에 매단 채 대궐로 돌아갔어요. 며칠 뒤 전국 방방곡곡에 이런 내용의 방이 나붙었답니다. 왕자의 발목을 물고 있는 닭을 떼어내는 자에게는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노라. 이 방을 읽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궐로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왕자의 발목에서 암탉을 떼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왕자는 걱정, 근심 때문에 나날이 몸이 쎄악해져갔어요. 한편 형제는 아주머니에게 닭을 찾으러 갔다가 뜻밖의 말을 들었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우리 닭이 왕자님의 발목을 물었는데 놓지 않고 있다고요? 아, 죄송해라. 왕자님은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우실까? 형제는 왕자를 구해드려야겠다며 대거를 찾아갔답니다. 저희는 암탉의 주인입니다. 왕자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이윽고 왕자가 다리를 질질 끌며 형제 앞에 나타났어요. 닭은 형제를 보더니 왕자의 발에서 떨어져 푸드득 날아왔지요. 동생은 닭을 가슴에 안았답니다. 왕자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닭 때문에 왕자님이... 아니다. 너희 덕분에 내가 닭에서 풀려나 목숨을 건졌지 않느냐. 약속대로 너희에게 이 나라의 절반을 주마. 형제는 황금알을 낳는 닭 덕분에 나라의 절반을 얻었답니다. 그리하여 나라를 다스리며 닭과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황새 발꿈치가 붉은 이유 멀고 먼 옛날 옛적 호랑이가 뻐금 뻐금 담배 피우던 시절이었어요. 까치가 높은 소나무 위에 둥지를 지었지요. 까치는 둥지의 새끼 다섯 마리를 낳아 오손도손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우가 어슬렁어슬렁 지나가다가 까치 둥지를 보았지요. 순간 여우의 두 눈이 날카롭게 번뜩였어요. 여우는 군침을 흘리며 까치에게 말하였답니다. 오늘따라 너무너무 배가 고프구나. 까치야, 네 새끼 한 마리만 밑으로 던져다오. 여우의 말에 까치는 코웃음을 쳤답니다. 이 간사한 여우야, 귀여운 내 새끼를 달라고? 그렇게는 못한다. 그러자 여우는 코를 실로기며 협박하였어요. 꼬집 피우다가 큰 코 다치기 전에 내 말을 듣는 게 좋을걸. 내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가면 다섯 마리가 다 없어질 텐데. 까치는 덜컥 겁이 났지요. 새끼 다섯을 다 잃느니 한 마리만 던져주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구나. 불쌍한 내 새끼야, 정말 미안하다. 까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새끼 한 마리를 여우에게 던져주었어요. 여우는 까치 새끼 한 마리를 물고는 꼬리를 흔들며 사라졌지요. 그런데 이튿날이 되자 여우가 또 슬렁슬렁 나타났어요. 입가에 음흉한 웃음을 흘리면서 말이지요. 까치는 가슴이 철렁하였어요. 여우가 또 나타날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거든요. 까치야,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오늘도 한 마리만 다오. 까치는 남은 새끼들을 모두 잃을까 봐 두려웠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끼 한 마리를 여우에게 주었답니다. 새끼 두 마리를 잃은 까치는 기가 막혔어요. 저 간사한 여우가 내일 또 오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들. 까치가 슬피 울고 있을 때였지요. 황새 한 마리가 헐헐 날아오더니 까치에게 말을 걸었어요. 까치야, 왜 그리 서럽게 우는 것이야? 글쎄, 여우란 놈이 날마다 나타나서 내 귀여운 새끼를... 까치의 말을 다 듣고 난 황새는 어이가 없었답니다. 이런,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일이 그렇게 된 것은 못된 여우 탓도 있지만 네가 미련한 탓이 더 크다. 잘 생각해보렴. 여우가 어떻게 나무 위로 오른단 말이냐. 여우는 이렇게 높은 나무에 절대 오르지 못한단다.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황새의 말을 듣고 난 까치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니 어쩔 수가 없었지요. 다음 날이 되자 또다시 여우가 나타났어요. 여우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노래하듯 말하였지요. 까치야, 까치야. 새끼 한 마리만 주겠니? 배가 고파면 못 살겠다. 하지만 까치는 겁먹지 않고 큰 소리로 맞섰어요. 내 귀여운 새끼를 두 마리나 잡아먹고도 또 달라고. 어린 반푸너치도 없다. 당장 꺼지거라. 갑자기 변한 까치의 태도에 여우는 당황했지만 짐짓 호통치며 까치를 겁주기 시작하였어요. 뭐라고? 건방지구나. 내 당장 올라가서 너희를 모두 잡아먹겠다. 그러자 까치는 코웃음을 쳤답니다. 흠, 어디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 보렴. 여우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음을 깨닫고 까치에게 물었지요. 아니, 내가 나무에 못 오른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지? 왜, 궁금하니? 황새 아저씨가 가르쳐 주었단다. 여우는 얼굴이 잔뜩 부어서 입가를 실룩거렸어요. 오늘은 그만, 가야겠군. 여우는 꼬리를 감추고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이튿날, 여우는 황새를 겨우 만났어요. 여우는 음흉한 속마음을 감추고 공손하게 말을 걸었지요. 아이고, 황새님. 마침 잘 만났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서 작은 잔치가 있는데 꼭 모시고 싶습니다. 황새는 갑작스러운 여우의 친절이 이상하였어요. 그렇지만 마침 심심하던 터라 여우가 사는 굴로 따라갔지요. 뭐 별일이야, 있으라고. 하지만 여우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어요. 눈초리를 무섭게 치켜올리고 황새를 노려보았지요. 내가 까치 새끼를 잡아먹든 말든 황새니가 웬 참겼냐? 왜 내 일을 방해하는 것이야? 까치 새끼 대신 이제는 네 녀석이 내 밥이 되어주어야겠다. 황새는 어이가 없었어요. 굴속만 아니면 훌쩍 날아오르면 될 텐데 그럴 수도 없었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 위험에 빠진 황새는 골똘히 궁리를 하였답니다. 그때였어요. 마침 밖에서 바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지요. 옳지, 그거다. 황새의 머릿속에 좋은 수가 떠올랐어요. 잡아먹을 테면 잡아먹어라. 나를 먹기 전에 네가 먼저 포수의 총에 맞아죽게 될 것이다. 뜻밖의 말에 여우의 눈이 커다래졌어요. 갑자기 포수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자 황새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말하였어요. 밖에서 나는 저 소리가 너의 귀에는 안 들리느냐? 엊그제 나라에서 간사스러운 여우를 잡으라는 명이 떨어졌다더니 이제야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는 모양이다. 여우가 귀를 기울여 보니 과연 밖에 시끄러웠어요. 금방이라도 사람들이 몰려와 자기를 잡아갈 것 같았지요. 다급해진 여우는 허둥지둥 숨을 곳을 찾았답니다. 그러나 좁은 굴 속에 숨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사정이 이렇게 되자 여우는 황새에게 달라붙었지요. 아이고, 황새님! 황새님의 그 큰 날개 속에 제발 저를 감춰주십시오. 황새에게 굽신거리는 여우의 얼굴에는 비굴한 웃음이 가득하였어요. 헉, 뭐라고? 황새는 여우한테서 한 발짝 물러섰어요. 황새님! 황새님! 제발 부탁이니 저를 숨겨주세요. 겁을 집어먹은 여우는 황새 꽁무니에 매달리며 사정을 하였어요. 그러나 황새는 여우를 밀쳐내고는 재빨리 굴을 벗어나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그런데 황새가 막 날아오르는 순간 여우에게 그만 발꿈치를 물리고 말았답니다. 황새는 지혜를 발휘해 아슬아슬한 순간에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그 뒤부터 발꿈치에 붉은 상처가 남게 되었답니다. 백신가지 음식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기로 소문난 부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섣달 그믐이 가까워오는 어느 날 부자는 한 소작인을 불러다 놓고 호통쳤지요. 이놈 들어라. 설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당장 빚을 갚아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설날 아침에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나 한 상 잘 차려오너라. 그 상 위에는 백신가지 음식이 올라야 한다. 만약 단 한가지라도 빠져 백마흔 아홉가지가 되어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부자의 심보는 정말 고약하였어요. 음식은 음식대로 받아 먹고 빚은 또 빚대로 빼앗아 내자는 수작이었지요. 농구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글쎄 당장 저녁 끼니감도 없는데 어떻게 백신가지나 되는 음식을 마련하겠어요. 집에 돌아온 농구는 근심 끝에 그만 자리에 드러누워 앓기 시작하였어요. 농구니 자리에 눕자 집 안에서는 걱정이 컸답니다. 여보 어디 편찮아 그러세요. 말이라도 좀 시원히 하구려. 아내가 물었지요. 그러나 농구는 아무래도 하지 못할 일을 괜히 이야기해서 아내까지 걱정시킬 생각이 없었답니다. 당신이 알 바 아니오. 또 안다 해도 이 구차한 살림에 무슨 수가 있겠소. 농구는 쓴 입을 다시며 돌아누웠지요. 곁에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던 딸이 마라였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혼자 가슴에 품고 있지 마시고 어서 말씀하세요. 생각을 모으면 좋은 수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딸까지 조르자 농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농구는 백신가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딸은 뜻밖에도 깔깔 웃으며 말하였어요. 아버지도 참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러세요. 그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고 어서 일어나세요. 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 어려있었어요. 날이 흘러 드디어 설날이 왔답니다. 농구는 부자를 찾아갔지요. 부자 어른 백신가지 음식을 차렸으니 우리 집에 와주시면 고맙겠소이다. 뭐라 백신가지 음식을 차렸다고? 부자는 못 믿어온 듯 농군을 쳐다보았지요. 예 틀림없는 백신가지 음식이 올시다. 부자는 음식을 가져오지 않고 오라는 것이 괘씸했지만 가난한 농군이 어떻게 백신가지나 되는 음식을 차렸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좋아 내 곧 가겠네. 조금 뒤 부자는 팔자걸음으로 어정어정 농군의 집에 들어섰지요. 부자가 방 안에 들어섰자 농군의 아내가 상을 내놓으며 말하였어요. 분부하신 대로 백신가지 음식을 차렸으니 어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 앞에는 자그마한 상에 백신가지 음식은 커녕 두 가지 음식이 놓여있을 뿐이었지요. 부자가 눈이 퉁사발 만해져서 음식상을 앞만 들여다봐야 거기에는 흰 김치 한 사발과 신내가 풍기는 가지나물 한 접시밖에 없었답니다. 화가 상투 끝까지 오른 부자는 농군을 잡아 죽일 듯이 노려보며 꽥 소리쳤지요. 그래 겨우 이게 백신가지 음식이란 말이냐 이때 농군의 딸이 말하였어요. 이 김치는 백김치 없고 저 가지나물은 쉰 가지나물입니다. 백김치와 쉰 가지니 백신가지 음식이 아니옵니까 그러자 부자는 입을 하 벌린 채 할 말을 찾지 못했답니다. 현감 인디 웅이가 연못의 풍덩 조선왕조 제4대 임금인 세종대왕 시절은 지혜로운 신하가 많기로 유명하였지요. 한글을 만드신 현명한 임금이기도 하고 성품 또한 어진 분이어서 지혜로운 신하가 많이 따랐던 모양이에요. 이런 신하들 가운데에서도 유명한 분들로는 성산문 정인지 신숙주 박팽년 이계 등이 있었고 또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맹사성도 있었답니다. 맹사성은 호를 고불이라 하며 정사에 밝고 어진 일을 많이 한 대신으로 유명하지요. 한 나라의 정승을 지냈으면서도 소박한 행동과 소탈한 성품의 소유자여서 모든 백성들이 칭송하여 맞이 않았답니다. 항상 백성들과 고락을 같이했고 백성들의 다정한 말벗이자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맹사성은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은 일체에 외면하였으므로 정승을 지냈으면서도 항상 가난하였지요. 그러나 백성들이 곤란한 경우를 당하면 누구보다 먼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맹정승의 고향은 충청도 온양 이었답니다. 정사의 메인 몸이라 자주 고향집을 찾을 수는 없었으나 늙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던 그는 틈이 나는 대로 어머니를 찾아뵈었지요. 그러나 맹정승의 행차를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니 그가 요란스러운 행차를 싫어했으므로 언제나 조용히 혼자서 다녀오곤 했기 때문이었어요. 맹정승이 한양에서 온양으로 갈 때면 장홍원을 거쳐야 했는데 그가 늘 혼자서 시골에 다녀오곤 한다는 사실을 안 형감들은 너도 나도 맹정승이 지나갈 때를 알아두었다가 용숭한 대접을 해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면 혹시 높은 벼슬 자리라도 하나 얻을까 해서 그러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허탕을 치곤 하였답니다. 모월 모일 내려온다는 기별이 와서 일찍부터 대기하고 있어도 맹정승은 귀신같이 빠져나가 어느 틈에 온양 자기 집에 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장호원 근처의 고울 현감들은 아예 사람을 한양으로 보내 언제쯤 맹정승이 귀양하는가를 알아보게 하였답니다. 이들 현감 중에 진위 현감과 양성 현감이 끼어 있었는데 두 사람은 벌써 여러 차례 맹정승을 기다렸으나 번번이 실패했던 것이었어요. 특히 진위 현감은 이번만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며 이제나 저제나 하고 맹정승이 자기 고우를 지나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양으로 보낸 심부름꾼에게서 맹정승이 고향으로 내려갔는지 한양에서 그 모습을 감추었다는 연락이 왔답니다. 진위 현감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기에 급히 관속들을 풀어서 아무도 모르게 맹정승 맞을 준비를 갖추게 하였어요. 이웃 고울 양성 현감이 행여 눈치라도 찰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지요. 진위 현감은 화려한 가마를 준비하여 한양에서 온양으로 가는 길목인 장호원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장호원 길목에서 목이 빠져라 하고 기다렸으나 정승은 커녕 개미 한 마리도 얼씬 거리지 않았지요. 하루종일 기다리던 진위 현감은 초조한 마음으로 관속들에게 물었어요. 어쩐 일로 정승의 행차가 이렇게 늦는가 아마 많은 임마를 거느리고 오시느라 그런 줄로 아래요. 흠흠 듣고 보니 너의 말에도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리던 진위 현감은 갑자기 말 울음 소리와 함께 한때의 임마가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저기 오는 것이 혹시 맹정승의 행차가 아닌고 이웃고 한때의 임마가 가까이 다가왔는데 뜻밖에도 그것은 이웃고 양성 현감의 행차였지요. 아니 양성 현감이 아닌가 진위 현감은 뜻밖의 상황에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 줄로 아래요. 진위 현감은 괜히 심사가 뒤틀렸지요. 자기 혼자서만 맹정승에게 후한 대접을 함으로써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인데 이웃 양성 현감이 나타났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답니다. 맹정승이 고향에 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은 양성 현감도 부랴부랴 관속들을 재촉하여 장호원에 당도하고 보니 뜻밖에도 진위 현감이 한 발 먼저 와있는 것이였어요. 아니 진위 현감께서는 정사도 바쁘실 터인데 무슨 일로 이렇게 행차 하셨나이까? 진위 현감은 경쟁자가 나타나서 내심 불쾌하던 참이었지만 짐짓 모르는 척 하며 능청을 떨었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영감께서는 어인일로 이렇게 나오셨나이까? 맹정승 대감께서 하향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마중 나온 길입니다만 어허 영감께서는 헛걸음 하셨구려 맹정승 대감께서는 벌써 지나가셨소 이거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구려 참 안되었소이다 그러나 양성 형감도 호락호락 넘어갈 위인이 아니었지요 진위 형감이 자기를 속에서 돌려보내고 혼자서만 맹정승을 대접하려는 속셈인 것을 빤히 알아차렸어요 아니 누굴 어린아이로 아시오 내가 그렇게 쉽사리 속아 넘어갈 줄 아셨소이까 돌아가시려거든 영감께서나 먼저 돌아가보시지요 일이 이렇게 된 이상에야 자기 혼자서만 독점할 수 없다고 생각한 진위 영감은 속내를 털어놓으며 함께 기다리자고 제안하였어요 에이 자 우리 싸우지 말고 같이 기다리기로 합시다 영감이나 나나 다 같은 처지가 아니겠소 이리하여 견환지간이던 두 현감은 나란히 속림 속에서 맹정승을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향긋한 솔냄새는 사람의 흥취를 도둬어 주어 한 잔 술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었지요 그러나 두 현감은 모두 꿍꿍이 속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풍리에 도치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에는 광기들을 불러놓고 술잔을 기울이기에 딱 알맞지만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두 현감은 하루종일 눈이 빠져라 하고 맹정승의 행차를 기다렸으나 그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미 해는 뉘어 뉘어 지고 있었지요 이 현감 우리 이렇게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저기 보이는 연못 앞에 주안상 이나 차려놓고 한잔 기울이는 것이 어떻겠소 마침 연꽃도 만발했으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이까 이미 해가 서산에 걸렸으니 맹정승 대감인가 뭔가도 오시기는 다 흘렀소 이다 그거 좋은 생각이요 양성 형감도 진위 형감의 제안에 즉각 맞장구를 쳤답니다 그러자나도 기다리기에 지쳐서 출출하던 차에 반가운 말이 아닐 수 없었지요 여봐라 무엇들 하고 있느냐 어서 주안상을 차리도록 하라 진위 현감의 분부가 떨어지자마자 곧 주안상이 대령 당했어요 영감 여기는 진위 땅이요 영감은 내 손님이 아니겠소 자 내 술을 한잔 먼저 받으시요 지루하던 두 현감은 이렇게 한잔 두잔 마시다가 어느덧 거나하게 취하고 말았답니다 연못에는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있고 서산에 지고 있는 해는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는 듯 빨간 햇살을 비추고 있었지요 몇잔의 술에 거나해진 두 현감은 현감 도장이 들어있는 인디웅이를 연못가에 놓은 채 한껏 흥을 내고 있었어요 영감 저 연꽃 좀 보시오 얼마나 아름답소 정말이요 참으로 꽃 중에 꽃이라 할만하오 넓은 잎사위로 내민 그 아름다운 자태가 능이 군자의 시선을 끌만하오 그러나 아전들은 술에 취한 현감이 자칫 실수하여 인디웅이를 연못 속에 빠뜨릴까봐 조바심이 났답니다 하레옵게 황공하오나 잘못하면 그 인디웅이가 못에 빠질 것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술에 취한 현감들은 여전히 들은 척 만척이었어요 알았대도 그러네 자네는 어찌 그리도 괜한 걱정이 많은가 이 말에 아저는 찔끔하여 더 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죄송합니다요 아전이 이러고 물러가자 두 현감은 호탕하게 웃으며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였어요 두 현감의 직위는 겨우 종육품이었지요 그러니 좌의정 맹정승과 비교해 무려 10등급이나 차이나는 위치에서 이렇게 높은 분을 마중하러 나왔으니 참으로 영광이 아니겠어요 아직 맹정승을 뵙지는 못했으나 두 현감은 벌써 한양의 벼슬자리라도 하나 따놓은 듯 가슴이 부풀 대로 부풀어 있었지요 지니 현감 처음 양성 현감으로 발령을 받아 왔을 때는 이런 벽천으로 오게 되어 실망이 컸소이다마는 오늘 이렇게 경치가 수려한 곳에서 술을 마시며 맹정승 같은 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리 나쁜 것도 아니오이다 하하 옳은 말씀이요 한양에 있었다면 어찌 맹정승 대감을 먼 빛으로 남아 뵐 수가 있었겠소 이게 다 하늘이 우리에게 폭을 내리신 것이 아니겠소 맹정승 대감의 요성은 세상이 다 아는 터이지요 온양에 계시는 어머님을 뵈러 자주 오신다니 잘만 보이면 큼직한 감두라도 하나 얻게 되지 않겠소 설마 모른 척이야 하실라구요 암 그렇고 말고요 벽천에 있다고 실망할 것도 못 되는가 보오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된 셈이지요 금년에는 관운이 활짝 트일 모양이오 자 영감 술이나 한잔 더 드시오 여봐라 술을 따라라 진위 현감이 호통을 치자 기생 하나가 공손히 술을 따랐답니다 허 고고 참 예쁘게 생겼구나 니 이름이 무엇인고 네 소녀는 춘심이라 하옵니다 음 춘심이라 지금이 마치 봄이니 춘심이 너의 마음은 어떤고 소녀가 무얼 알겠나이까 하훈아 이런 좋은 봄날에 연못에 앉아서 술을 드시며 자연을 감상하심은 가히 선비다운 행동이라 할 수 있겠나이다 허허 고거 제법이구나 여보시오 진위 형감 이 애를 나에게 줄 생각은 없소이까 이 아이가 퍽 마음에 두는구려 양성 형감이 정원하신다면 좋을 대로 하십시오 얘야 니 생각은 어떠냐 너는 나를 따라서 양성 고울로 갈 마음이 없느냐 우리 고울에 가면 내 남부럽지 않게 호강을 시켜주마 사또 사또께서 오라고 하시는데 어지마다 하겠습니까 처분에 맡기겠어요 이렇게 기생 하나를 두고 두 현감이 권커니 작거니 수작을 부리고 있을 때 였어요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었는데 길 저쪽에서 음메하는 소 울음소리와 함께 웬 늙은이가 소를 타고 다가오고 있었지요 여봐라 저 소리가 무슨 소린지 알아보아라 진위 형감이 깜짝 놀라 아전에게 이렇게 분부하자 양성 형감은 싱겁다는 듯이 다시 주저앉았어요 왜냐하면 소를 타고 오는 것은 허술한 농부 차림의 늙은이였기 때문이었어요 진위 형감 도대체 당신네 고울 백성들은 틀렸소 예의를 모르는구려 사또는 고울 백성들의 어버이거늘 따라서 백성들이 사또을 어버이처럼 받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오 그런데 저 영감 좀 보시오 사또가 툴식이나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만 불손하게 소를 타고 지나가다니 이 진위 고울 백성들은 사또을 공경할 줄 모르는 것 같소 진위 형감은 이 말을 듣고 약간 창피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웃 형감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다니 마침 술도 거나하게 취했는지라 호기롭게 호통을 쳤답니다 여봐라 여봐라 무험하게 소를 타고 가는 놈이 누구더냐 감히 무험하게 소를 타고 현감 앞을 지나가다니 썩 가서 끌어내리지 못할까 늙은이는 현감이 이렇게 호통을 치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유유히 소 등에 앉아서 가는 것 이었어요 이 모습을 본 진위 현감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였지요 벌떡 술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소 잔등에 올라탄 늙은이 쪽으로 걸어갔답니다 네 이놈 무험하게도 소를 타고 사또 앞을 그대로 지나치다니 썩 내려서 용서를 빌지 못할까 그러나 노인은 귀가 먹었는지 아무 대답도 않은 채 묵묵히 지나칠 뿐이었어요 이에 진위 현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곧장 아전에게 병력같은 명령을 내렸답니다 니어봐라 저놈을 어서 소에서 끌어내리지 못할까 감히 사또의 말을 무시하다니 현감의 명령에 따라 아전 관속들이 우르르 늙은이에게로 달려갔지요 이놈 아무리 늙었기로서니 사또를 몰라뱄느냐 어서 소에서 내려 사또께 엎드려 사죄를 하여라 그러나 늙은이는 여전히 묵묵 부답인 채 그대로 무시하고 지나치려 하니 아전들도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소 고삐를 잡은 채 늙은이에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너는 어디 사는 누구인가 귀머걸인가 아전들이 이렇게 다그쳤지만 허술한 옷차림의 그 늙은이는 소에서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포졸 하나가 늙은이를 끌어내리려고 노인의 발을 잡으며 소리쳤어요 이 망령든 늙은이야 빨리 대답하지 않으면 끌어내려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말겠다 그제서야 늙은이는 천천히 관속들을 둘러보며 입을 여는 것이었어요 이보게들 그것이 그렇게 궁금한가 하찮은 늙은이에게 무슨 이름이 있겠는가만 너희가 정 알고 싶다니 내 대답을 해주지 사또에게 가서 온양사는 맹꼬부리 제 소재가 타고 간다고 여쭈어라 아무리 사또라 할지라도 백성이 가는 길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도 일러라 말을 마치자 늙은이는 여전히 소 잔등에 올라탄 채 태연 자약하게 길을 재촉하는 것이었어요 이랴 이 소야 갈 길이 바쁘다 어서 가자꾸나 노인의 말에 아전 관속들은 어안이 벙벙하였어요 한낱 무식한 늙은 농부로만 알았던 노인의 살이 분명한 말을 듣고 그들은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서 있었지요 뭐 온양에 사는 맹꼬부리라고 맹꼬부리라 허허 그 늙은이 이름 한번 괴상하구나 늙어 꼬부라졌다고 해서 이름조차 맹꼬부린가 아전 한 명이 이 늙은이의 말을 진위 현감에게 보고했답니다 사도 그 늙은이가 온양에 사는 맹꼬부리 재소 제가 타고 간다고 여쭈라고 하나이다 진위 현감은 이 말을 듣자 허허 너털 웃음을 터뜨렸어요 별 쾌상 망측한 이름도 다 있구나 맹꼬부리라고 허허허 그러나 곁에 있던 다른 아전 하나가 이 말을 듣더니 갑자기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리며 몸을 벌벌 떨기 시작하였어요 그는 곧 호탕하게 웃고 있는 현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도 아래옵기 황송하우나 온양사는 맹꼬부리라 함은 곧 맹정승 대감을 가리키는 말인 줄 알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두 현감은 사람의 얼굴빛은 흑색으로 변했답니다 뭐라고 맹정승 대감이라고 예 그러하옵니다요 맹정승 대감의 효과 고불 아닙니까 그것을 백성들이 그저 꼬불이라고 부르고 있다 들었사옵니다요 이거 큰일 났구나 온양사는 맹꼬불이가 채소 제가 타고 간다고 두 현감은 두 현감은 생각할수록 자기들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감히 정승을 몰라뱉고 안아 무인격으로 대하다니 두 현감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였지요 좀 더 높은 벼슬 자리는 커녕 그런 모욕을 주었으니 큰 화를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서 맹정승 대감에게 가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엎드려 빌어야지 두 현감은 동시에 황급히 일어났답니다 순간 서로 급히 일어나려고 하다가 그만 연못가에 놓아두었던 인디웅이가 발에 걸려 풍덩하고 연못 속으로 빠지고 말았지요 현감 도장을 잃어버렸으니 두 현감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이 연못을 치민연 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맹정승의 혼은 고불 이었으나 백성들이 그저 친근하게 꼬불 꼬불 하고 불렀으니 원래부터 소박하고 서민적이었던 맹정승은 그런 별명쯤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히려 스스로도 자신의 호를 맹꼬불이라 즐겨 불렀다고 한답니다 강아지 날씨 새벽 날씨 날씨 감사합니다.